와 웬일이야? 윤호가 청소도 땡땡일 안 치고 이윤호, 염승현, 황차성, 김범, 김민수 베스트5은 학정이고요 어 이윤호 오늘부터 반대학 노구시험 연습이야 가지마 너 포인트 가드 안해 뭐? 왜 안해? 너 빠지면 안 돼 무조건 하는 거 안 한다고 윤호야, 이거 반대학으로 하는 거야 반대표로 뛰어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컨녀 저거 왜 저래? 농구라면 한 장 하는 놈 진짜? 자기가 먼저 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얘들아, 여기 와서 이것 좀 먹고 해 야, 다들 먹어, 먹어, 목 많아, 진짜 아, 힘들어 아, 반갑다 아이고, 아이고 넘어지겠네 이제 우리 팀 시합이에요 알아, 내가 심판이야 꼭 이겨야 되는데 우리 팀 잘 좀 봐줘요, 예? 뭐야, 지금 심판 매수하는 거야? 그럼 심판이 좋아할 만한 걸 내놔야지 저녁 살게요 저녁은 됐고 됐거든요? 아휴,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이따 봐요 뭐예요? 우리 게임 심판 다니면서 나한테 사기나 치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여기 이삼 지역방어다 리바운드 할 때 박스하고 질쟤야구, 알았지? 예, 예, 예 민수야, 니가 공 잘 넣는다고 그랬지? 니들 공 잡으면 무조건 민수한테 주는 거야? 알았지? 공 잡으면 민수한테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salute as a pink ea 민수한테 줘! 민수한테 해! 민수한테 줘! 민수한테 écrit! ども, 민수한테 줘! 민수한테! 과연? 과연? 왜 이렇게 둘이 가면 너도 따라서 드 worship guy 스크린블를 골로 두여와 공을 잡으면 무조건 민수한테 줘! 민수한테! 알았지? 손 모아! 손 손!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다들 움직여 좀. 찔러줄 데가 없어. 야, 나 슈퍼주 안 받는다 오늘. 둘이서 집중 마크라니까. 이럴 때 윤호 자식 있어야 되는데. 윤호야. 좀 도와주라. 좀 도와줘. 우리 네 도움이 필요해, 윤호야. 응? 윤호야. 좀 도와주라. 윤호야. 아, 많이 좀 차갔는데. 아,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아, devoir 할 수 있어. 이번해만 맞고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데. 그렇기는 한데, 시간이 3, 3쬐 밖에 안 남았어요. 쟤들이 시간이 다 써버리면, 우리가 공격하시간이 없는데. 근데 애들 너무 지친 것 같다. 어떡하지? 선생님! 윤호야! 연기가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연기랑 교체해 주세요. 선생님! 타입! 타입! 선수 교체! 야, 얘네들 극단으로 할라인 동맹혜 들어오라! 김혜. 김혜. 15초, 15초. 침도하게, 침도하게. 제발, 제발. 10초, 9초. 예, 던져. 이제 던져. 10초, 10초. 10초, 11초. 10초, 11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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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각서 써? 반성문 써?